계속 가도록 하죠 여기서는 우리 그놈들이 우리를 안쫓을거야 라고 하는데 운전 잘 못하는구만 이 구역은 동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로기업이 동력을 폐쇄시켰대 식량난으로부터 2052년? 하긴 인구가 150명 150억 명이니까 지금 이상하죠? 머릿속에 있는 칩이 어시스트 쟤 보통 평범한, 평범한 박사는 아니야 이런걸 어떻게 해 나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프 어 쟤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 나 이쪽으로 하는게 이쪽으로 못가는데 브레이크 이쪽으로 하는거 같네요 아휴 뭐지 의cier 팀이 얼마나 쎄지 진짜로 치식 어우 이게 아무것도 안보여 보이는 쪽으로 가야죠 이게 어디냐, 저쪽에 있네 운용 이거봐 이걸로 하는 동안 빡 끄덕어버려요 이렇게 긍정하지 않나요 진짜? 힘이 얼마나 쎄요 형? 뭐 이거 하는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서 하는게 아닌가 본데요? 가자 어? 뭐야 이거? 어 로봇인가? 나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보구나 아 여깄네요 파워 ON 전력을 끊어버렸다는데 전력이 어떻게 들어오냐? 신기하네 어허우 어허우 봐 이거 어허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올라가서 저기까지 어허우 으쌰 어허우 방금 또 어디야 이쪽인가? 아휴 아휴 총 넣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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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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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해서 강남스타일로 살 수 있겠지 강남스타일이 뭔데? 제이키는 누구야? 어.. 칩 인낸스드 픽쇼 이거 다 홀로그램 아냐? 야.. 홀로그램 보고 좋아하네 색깔도 단색이구만 보니까 야 여기는 거의 다운타운 예 예 예 예 예 예 비 오는데 여기서 자면 너 강의가 더 죽을 것 같은데 네 헉 응? 나 어딨어 어디로 가고 있었지? 기침하느라고 예 우선 영화 같은 건가 본데 우선 영화 같은 건가 본데 뭐야 이거 저게 어떻게 자 수집하고 뭐 뭐가 지금 흔들렸어요? 주변에 있는걸 내가 가면은 머릿속에 칩이 주변에 있는걸 계속 그 탐지하죠? 뭐가 있나? 모든게 다 그러니까 컴퓨터 칩하고 연결돼 있다는 소리야 오 오 오 뭐야 함정이었어 칩 고장난거 아니야? 오오 자 자 2069년이에요 지금은 야 2069년이면 내가 살아 있으려나 OSH 52 69년이면 몇년啊? 오 Phone 자 오우 총 새로운걸 또 얻었어요 오늘도 어 소음기 있네 어 나 지금 못써 이거 고장이 났어 어어어 뭐냐 뭐뿌무어암 지금 뭐 맞은거야? 야 옷은 정말 멋있다 오오 진짜 어 총 어 오오 주문조심 총기다면은 더욱 파워가 약해지나? 자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어? 뭐야 뭐야? 와..이씨 근데 이상한 총도 하나 더 있어요 권총인데? 오케! 이거지 은 별로 리볼번은 별로 이거 뭐..뭐팔 써볼까? 어 이건 빠른 애들 재생성이 몇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가구요 쟤네들도 칩을 다 달고있네 전체 인구에 58%라고 그랬나? 칩을 달고있고 나머지는 58%면은 60억 한 70억이 된다는거죠 80억정도 여기 다운타운 이런데 있는 애들은 안다를줄 알았는데 오 오오 어디야 오오오오 총알이 몇발 없죠 이거는 총알이 몇발 없죠 자 한마디로서 세발 9% 5% 3% 5% 3% 5% 5% 3% 1%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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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빨리 차라 이게 제일 빨리 차는 무기 보시는게 제일 빨리 차는 그거라 방패들고 있는 애들 오케이 많군 아 적이 많다구요 아 여기 위에서 저 위로 못 올라가나 위에 올라가서 저것 좀 가져가고 싶은데 스나이프 총 저 위에 두 자루 있죠 위로 올라가는건가 오케이 위로 올라가는거야 내려가는거야 아 뭔가 심상치 않아요 야 힘이 얼마나 써니 진짜 나도 이런 힘을 갖고싶다 머릿속에 칩은 대고 이거 머릿속에 칩을 칩 만약에 할수있으면 여러분들 그.. 할건가요? 어? 여기 또 뭔가 있는데 스나이프 총 이거 총 어디가 써있고 떨어졌냐? 아 저 떨어졌어 떨어졌어 저거 주우러 가야돼 여기 떨어졌어 이거 여기 오케이 오오 저는 침착하게 합니다 저는 침착한거 같지가 않죠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일로 가는거겠죠 일로 가는거겠죠 일로 가는거겠죠 여기서 사는데도 있네 침대가 있는거 보니까 그쵸 그쵸 오우 아 괜찮아요 아 아 총이 총알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구나 짓 흥 침착해 까이네 어서오세요 꼬아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양쪽의 핵싱하는거 아 회신하는게 아니라 파워를 올린거군요 파워를 올려주고 와라 아 이 총은 장탄수가 많아서 그냥 쓸만하네 분석중 저거 터트리면 안되는건가? 아 이걸 눌러야되는구나 스나총 아 야씨 뭐야 어떻게해 오 나 깔아뭉개는거 아니겠지? 어 그래 또 한손으로 한손으로 열어야죠 저거 하 이상하자 어디야 어디야 아 저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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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케 요거는 총알도 많이 주고 총도 총알도 마.. 총알 쏘도 많고 찰 아 나와 임마 오케 또 여기서 나오는거 아냐 파워 파워 오케 에이 야아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아 못가네 오OS 죽은거야? 아니 난 이벤트인줄 알았는데 죽은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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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뭐 아까부터 화형같은걸 뭘 막고 죽는거 같은데 잠병 제 오오오오 tried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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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파워 그리드 로 실패 메인 파워가 스토드issance 이거 다시 하면 되나? 어? 아닌가? 이리로 가면 되는건가? 아닌데? 이거구나 스나이퍼 스나랑 여덟발 있어요 이 총보다 그 총이 정말 좋다 그 빵빵빵 한바씩 쏘는거 24발짜리 이리로 가는거 같은데요 어? 뭐야? 조용히 가는거 아니었어? 오케이 아 와 너무 많은데? 와 죽을까맣다 스루탄을 바로 앞에 썼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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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에 다 죽었나? 사람 죽이는 화신같애 사람 죽이는 화신같애 지금거 뭐 뭐든 게임이 그러지만 이리로 가면 되나? 아닌데? 지금 박사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지금 박사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거? 아닌데? 어디야? 어디야? 스읍.. 이리로 나와서 갈길이 있을텐데? 여기같은데? 여기같은데? 아 이거 맞네? 이씨.. X가 안떠가지고 자 13도 완료가 됐네요 난 이건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그.. 아 아크로시 40% 40%의 명중률 헤드샷 35.. 35.7% 음.. 나.. 그.. 명중률이 40% 밖에 안되는데? 헤드샷은 35% 밖에 안되고 잠시만요